고급 브런치의 베스컵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컵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7 병원에 넣겠다고 한 말씀을 포함한 이런 것이 거짓말로 명백백백하게 밝혀졌기 때문에 어제 TV를 통해서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김무선 배우께서 내가 증인이다 살아있는 내가 증인이다 그렇게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로 속이고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 내일 투표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이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되고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수천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한 후보가 당선될 수도 없고 그런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이 문제가 내연하고 경기도정이 흔들리고 국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보궐선거를 다시 치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경기도에서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의 미련이 있어서 사퇴하기 어렵다면 우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김부선 배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6월 13일 날 기다리겠다 하는 자성과 반성의 자세를 취한다면 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그러고서도 보지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민주당이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늘에 숨어서 이렇게 전과 비리 부정 거짓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가지 않고 제가 용서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문제로 인해서 경기 1,300만 우리 도민들한테 번거로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첫째 6월 13일 내일까지 선가가 있기 전까지 후보를 사퇴야 합니다 민주당은 1만 열면 개혁이고 1만 열면 죽불이고 1만 열면 공정사회라고 하는 저는 이 민주당에서 후보를 잘못 냈다 후보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후보를 사퇴시킨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100%인 이재명 시장에게 제가 도민을 생각해서 오늘 내일 사이에 진심으로 국민 여러분께 잘못되었다 제가 지난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다 너무 죄송하다 선거에 나왔기 때문에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국민한테 사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김부선 배우와 그 딸에게 지난 10년 동안 정신병자로 몰고 마약중독자로 몰고 그리고 에로매우라고 그렇게 모욕했던 일에 대해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를 어제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의 연설을 들으면서 이 나라가 송두리째 서럽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지사는 일반자라면 되지 그 사사로운 문제를 지적하면 무엇하는가 이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같이 정치를 배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당대표를 맡고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박근혜 이명박을 감옥에 쳐놓고 자기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 눈에 들뽀를 보지 못하는 이런 정치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무너뜨려서 경기도지사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그와 다른 생각, 다른 삶, 다른 가치, 다른 가족 다른 지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되고 싶어서 환장 들린 사람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할 것 다 저희 병원에서는 양안방 최고의 전문 의료진들로 구성된 고객 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나 치과병원은 국내 최고의 의료기구를 구축하여 환자들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저희 다나 한방병원을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해운선으로 한성이 추구하는 가치 경영은 국내 유수의 대형 거래처에서 한성의 김치가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으며 국내 40여 개의 특급 호텔과 백화점, 연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한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인생은 미완성을 부른 가수 이 진관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나왔느냐면요 이 제품 TLE-MSM 그러니까 식물성 유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단 단 하나밖에 없는 식물성 유황 여기 무릎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유황을 많이 먹고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혹시 이 식이 유황 MSM 식물성 유황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1위 연락주시면 됩니다 스텐지카 부위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하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하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 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텐지카 부위 만능 불판 선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퍼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문의 010-5216-7284 질 좋은 장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실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이고요 국내산 민물장어 양만수협에서 제공되는 국내 질 좋은 민물장어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삼창수상으로 오세요 저희 다담명수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연출을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요 세월올프의 성형약관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성형뿐만 아니라 피부, 비만까지 최고의 미인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